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빨간색 마킹된 곳에 서주시고 정면부터 봐주세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왼쪽도 봐주세요 정면 시선 위 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무대 아래로 내려오시고 류승범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오실게요 가운데 마킹된 곳에 서주시고요 정면부터 봐주세요 왼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세요 다시 정면 시선 위 아래 카메라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주시고 이어서 최유아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저희 여기 가운데 빨간색 마킹된 곳에 서주시고요 정면부터 보실게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다시 정면 시선 위 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주시고 이어서 이광수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가운데 표시댄드 서주시고 정면부터 봐주세요 네 네 왼쪽 봐주시고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정면 시선 위 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네 정면 시선 위 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네 네 여기 가운데 빨갛게 표시댄드 서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빨갛게 표시댄드 서주시고요 정면부터 봐주세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왼쪽도 봐주세요 네 다시 정면 시선 위 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주시고 검해요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오실게요 네 여기 가운데 빨갛게 표시댄드 서주시고 정면부터 봐주세요 네 네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네 왼쪽도 봐주세요 네 다시 정면 시선 위 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네 권혜우 배우님 자리에 계시고 배우분들 다같이 무대 위로 올라오실게요 네 네 가운데 조금 네 네 숨어서 좀 촘촘히 서주세요 정면부터 같이 보실게요 네 네 좀 불편하고 네 정면부터 같이 보실게요 네 네 정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네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네 네 네 다시 정면 시선 위 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거무강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고 저희 마지막 단체 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희 다 같이 정면부터 보실게요 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네 정면 보시고 다 같이 타짜 원아이드 잭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짜 원아이드 잭 화이팅 네 타짜 원아이드 잭 화이팅 네 네 네 저희 사진 촬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해 주신 지사님들과 교육이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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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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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